삼성증권 가업 승계까지 또한 법인을 운영하는 오너 고객을 위해 원활한 자금 운영과 자금 조달은 물론 M&A 자문까지 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법인 토탈 솔루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삼성증권의 자기자본 투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기관 투자자급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최정예 전담 커미티가 각 가문의 니즈에 따라 금융, 세금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회원들로 구성된 CEO, CFO 포럼을 개최해 체계적인 솔루션 서비스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너 2, 3세대를 위한 넥스트 CEO 포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세미나에서는 최고의 석학과 각계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명품 브랜드의 특별한 혜택과 서비스는 물론 고품격 문화 행사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다른 자산관리, 남다른 라이프스타일 최초를 선도하는 삼성증권은 특별한 당신에게 새로운 내일 SNI를 선물하겠습니다 석세스 앤 인베스트먼트 삼성증권 SNI 석세스 앤 인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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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